안녕하세요 딱딱재입니다 여러분도 게임하실 때 FPS를 몇으로 설정하고 하시나요? 프레임이죠 프레임 60프레임하고 120프레임이 있는데 지금 푸세카에서 한섭하고 글섭 그러니까 외국섭들은 다 60프레임이거든요 1섭은 유일하게 120프레임을 지원을 해요 저번에 3주년 때 이걸로 처음으로 해보니까 와 진짜 신세기더라고요 이 120프레임을 사용했을 때하고 60프레임을 사용했을 때하고 얼마나 성과 차이가 날까 또 시청자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곡은 텐데모 원더즈 업핸드 난이도이고요 아무래도 업핸드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스노트 같은 게 차이가 또 잘 드러날 것 같아서 여기 FPS를 고품질로 여기서는 120프레임이죠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120프레임으로 했을 때 1굿 2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60프레임으로 낮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PS를 표준으로 바꾸고 시작 끊긴다 끊겨 오우씨 잠만 와 노트 트레이스노트 좀더 어레? 불콤? 잠시만 ㅋㅋㅋㅋ 자exp만 끊긴다 끊긴다 아 아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처음 베이직 프레임으로 했을 때는 진짜 노트가 부드럽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랬는데 60프레임으로 바뀌고 나니까 노트도 막 끊기고 판정도 불안정해지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진짜 베이직 프레임 하다가 60프레임 하니까 속이 막히는 느낌이더라구요 아 뭔가 답답한 느낌 반대로 60프레임에서 베이직 프레임 하니까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어쨌든 빨리 한 섭이나 글 섭에도 베이직 프레임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60프레임과 베이직 프레임 그레스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한국엔 언제 들어와